연말이고 하니까 2021년 배당투자 케이스 한번 복귀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레벨업 되어서 5천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행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고려신용정보는 대표적인 소형 배당성장죄예요. 옆에 시총을 보시면, 오른쪽에 시총을 한번 보여드리면 시총이 지금 1,200억이에요. 올해 1,000억이 넘어온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케이스였는데 주가가 계속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이게 약간 2020년 전부터 한 5천원 정도에서 주가가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익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요. 간단재무식각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었는데 이익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기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사모았다가 특히 이제 올해 초에 배당이 상향되는 걸 보고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배당신호를 배당성장주였고 배당성장주 중에 저평가된 것들 이익은 성장하는데 주가가 옆으로 기는 케이스 중에 비중을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배당신호를 확인한 순간 이제 어느 정도 보유량을 늘린 시총이 큰 회사가 아니어서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서 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랠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원 근처에서 아마 전량운을 올해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배당성장주를 매도할 때는 되게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저의 그 흑역사 있잖아요. 책에서도 나왔던 리노공업 같은 케이스 17,000을 사서 25,000을 팔았는데 주가가 20만원에 가 있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배당성장주는 너무 빨리 팔아서 리스크가 생길 건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일단 올해 랠리를 한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가 만원을 돌파했을 때 매도를 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이 회사 주가가 상승한 총매의 가장 큰 부분은 그 대출을 정부가 이제 은행 대출을 쪼으니까 이 회사의 자의사 중에 자의사 중에 이제 크게 키우고 있는 회사가 대부업이 있어요. 대부업을 하면서 같이 키우고 있는데 대부업의 이익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은행 대출을 쪼으니까 대부업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쏠리니까 대부업을 각 자의사를 갖고 있고 이익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가 크게 랠리 했던 게 밸류에이션상 대부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회사에 주총을 갔다 왔어요. 주총을 갔다 와서 이 회사가 갑자기 ROE가 30%가 넘는 ROE가 높은 ROE가 나왔는데 그거 이유가 뭐냐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걸 읽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 회사가 특징적으로 보면은 추심업을 하겠는데 인력으로 매출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구인구직에 대한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많이 뽑으면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이런 거에서 세금 혜택을 되게 많이 받아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그런 상황을 딴 사람들은 모르고 이게 ROE가 30% 때니까 갑자기 ROE가 크게 성장하고 거기에다가 총매까지 붙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랠리를 했다면 이거는 오버시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적절한 시기에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냉정하게 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다른 주식이랑 비교했을 때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매도를 하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한 만원 언저리에서 거의 다 이익을 실현했던 것 같아요. 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이익을 실현해서 지금은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게 오히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 보유 비중을 더 많이 못 가져간 게 좀 아쉬웠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현 님께서 리드코프 같은 경우 리드코프도 좀 많이 움직였죠. 리드코프도 비슷한 시기에 올해 상반기에 아마 리드코프도 마찬가지 대부업이어서 두 회사가 같이 움직였던 그런 성향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노자베스님 보유종목을 언급하셔서 반가웠나요? 아무튼 도움이 많이... 그럼 제 채널에서 이런 분석들을 좀 했었는데 고려신용동부는 자주 하진 않았지만 업데이트를 아마 꾸준히 했는데 보유종목이랑 많이 겹치면 아마 투자 판단하는 데 제 채널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되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되었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려신용동부 케이스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특히 주총가구 IR 담당자랑 대화하고 경영진이랑도 직접 이야기 질문하고 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보고사 읽기도 사업보고사 심플하기 때문에 이야기도 편하거든요. 비즈니스도 심플해서 이런 케이스는 좀 자주 찾아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케이스였고 좀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게 유동성이 좀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